오늘 초대한 사람은요 홀리파이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뭐가 특별하냐 네 여긴 JS 트리스 PC모드 리더보드인데요 홀리파이어 보이시나요? 한국 1위 아닙니다 세계 1위입니다 퍼펙트 클리어 세계 1위를 오늘 모셔봤습니다 자 그럼 혹시 자기소개 한번 가능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계 퍼펙트 클리어 1위 홀리파이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퍼클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에 들어왔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퍼펙트 클리어가 뭐랄까 진입장벽 같은 게 있잖아요 혹시 뉴비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퍼펙트 클리어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PCO라는 빌드를 다들 많이 배우시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빌드죠 네 대전용 빌드로 이제 많이들 배웠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4x4 하고 이렇게 이제 계단처럼 생긴 이 TSZ로 만든 모양 이거를 많이들 하는데 이제 이거는 완전 처음 시작할 때 박스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고 아 입문요? 네 대부분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코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박스를 이렇게 세로로 길게 쌓으라고 많이 해요 이러면 이제 아미노를 안 두고도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은 뭐 아 아이를 눕혀서 하는 해법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세우면 됩니다 음 아 이러면 이렇게 세우면 되는 아 T 이렇게 그 혹시 그러면은 고수분들이 쓰시는 그런 셋업 한번 스포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 혹시 이 넥센트에서 아 딱 나왔나요? 네 어 한번 보여주시... 아 이게 아 비슷한 거 있었는데 혹시 이름이 뭔가요 이게? 이게 퍼펙트 클리어에 발을 담가 보신 분들이면 아마 들어보거나 본 적은 있었던 그런 빌드인데요 한국에서는 흔히 사카나 혹은 이제 조스 여기서 이제 확장해가지고 제이랑 오를 둔 게 현재 블리스트 플레이어들이 많이 쓰지는 아 맞아 나 이거 기억났어 이게 제가 블리치에서는 피씨오만 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이제 사카나 그러니까 조스라는 셋업에서 파생된 그런 거죠? 그렇죠 음 아 퍼크를 또 보셨네 물론 대전이나 블리츠 말고 PC모드에서 그러니까 제 스트레스 PC모드에서는 최대한 좋은 세이브를 보기 위해서 6개가 아니라 4개만 보고 해법을 차리라고 하는 편이에요 어? 그러면 혹시 4개만 보는 이유는 뭘까요? 약간 설명이 좀 길긴 한데 민호를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퍼클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고수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 초보분들은 나중에 퍼클에 관심이 생기셨을 때 홀리파이어님 유튜브에서 보는 걸로 하죠 혹시 여기서 이 모양 말고 또 퍼클이 있을까요? 이 넥스트로는 사실 퍼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많아요? 네 그럼 혹시 몇 개 정도 보이시나요? 대충 봐가지고는 일단 3개 정도 더 보이고 아마 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면 오미노가 줄 다 나와주면 사실 페퍼보기하고 굉장히 쉬워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박스가 완성되기 전에 한 줄을 깎고 이런 솔루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레인데드라는 파생 솔루션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렇게 제임호를 직소랑 반대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 직소는 이렇게였는데 브레인데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브레인데드도 사실은 솔루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티를 이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엘미노를 쓰는 해법도 있습니다 아 처음에 봤다가 오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있었네 근데 이러면은 아방이 꼬여가지고 더 못하는 거 아니에요? PCO 만들 수 있나요 여기서? 만들 수는 있는데 효율적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이렇다 달리 이제 초심자분들이 PCO를 만드는 심리는 이제 보이는 블럭만 보고 셋업을 만들려는 게 강해요 근데 퍼클을 할 때는 보이지 않는 민호들까지 고려를 해서 셋업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안 보이는 걸 어떻게 고려하라는 거예요? 테트리스의 세븐백 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 가방! 네 가방 알아요 네 그 가방 시스템 때문에 현재 순스파클이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흔히 이제 DPC나 블리츠 하시는 분들 보시면 1회차 2회차는 다 외워놓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이제 2회차로 넘어올 때 1회차에서 이제 첫 가방에 7개를 다 쓰고 다음 가방에 3개를 썼으니까 나머지 4개가 남았죠 아 그니까 이렇게 PCO를 만들고 새로운 가방이 나왔을 때 S, Z, L로 퍼클했으니까 I, O, J, T가 남아있다 이 뜻이군요 근데 이걸로 뭐 어떻게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다음 넥스트를 지금 4개에 오는 다음 7개의 민호는 다 다를 거라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I, J, O, T 이렇게 나왔으니까 T, S, A, R이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나올 가방엔 J, I, O, Z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순서는 모르지만 다음에 나올 4개의 민호는 그거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면 혹시 이 넥스트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셋업은 뭔가요? 사실 여러 개이긴 한데 아 그 여러 개 혹시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전부 100%입니다 아 100%짜리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네 아 혹시 그 대표적인 거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블리츠한 삼들도 가장 많이 하는 셋업이죠 욕조라는 셋업이죠 이게 아 욕조라는 셋업이군요 그리고 여기서는 포클을 어떻게 하나요? 아 ST 아 여긴 ST랑 ZT밖에 안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O 이렇게 하면 포클 와 굉장히 쉽게 되네 혹은 이제 이렇게 하면 오미노 세이브가 가능하기도 하고 L이 찢어졌는데요? 이렇게도 포클이 되네요? 네 혹시 여기서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있습니까? 네 흔하지는 않은 솔루션이에요 다음으로 좋다고 평가받는 게 바로 I, J입니다 아 I를 또 이제 가져갈 수 아 미스트라 가져갈 수 있군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으로 돌아온 거죠? 넥스트 아니에요 아 아니라고요? 넥스트가 이렇지 않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가방의 성질을 알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다음에 나올 넥스트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이 다음에는 I, Mino가 나오죠 이거 I 안 낳았을 때 저한테 2만 원 쏘기 가능하십니까? 어 가능하죠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I가 나오게 된다면은 홀리파이어님을 진짜 퍼클의 고인물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희들 조용히 안 해? 모른 척 그거 채팅에 올라오기만 해봐 이게 진짜 I가 나온다고 이게? 뭐야? 이거 핵이네 뭔 핵이에요? 아 핵이네 다음에 나올 넥스트도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퍼클을 배우면 순수 포클에 입문하는 뉴비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고수들 사이에서는 뭐 PPO가 이제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에는 그 PCO가 초반에는 이제 초석이 돼요 막 PCO가 홀리 안 좋다 혹은 세이브가 나쁘다 그런 소리가 막 나와도 결국에는 그 셋업에서 보는 솔루션들이 나중에 다른 회차들에서도 많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초보자 단계에서 PCO를 배워두면 나중에라도 쓰일 수가 있다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쓰여요 아 많이 쓰입니까? 네 나는 퍼클 고수가 될 거니까 초보세에서 맘 배우고 바로 고수 단계 들어가야지 보다는 이제 차근차근 연습하는 게 좋다 네 퍼클 고수는 하루 사이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사이에 아 확실히 그런 말이 있죠 이제 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일어서고 이제 걷고 오르고 춤춰야 한다 그래야지 비로소 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법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확실히 하루 사이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혹시 고수분들 전용 셋업 같은 거 있나요? 이런 거 유튜브 시청자들 이런 거 보고 싶거든요 음지에 둘러싸인 고수분들의 숨겨진 셋업 그런 거 보고 싶어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루프 한번 돌려주시죠 진짜 반응만 할게요 네 PCO 안 하는지? 뭐야 아 이렇게 였나? 이렇게 였죠? 맞죠? 이거에다가 어떻게 하셨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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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 주세요 오우 편안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어디예요? 저기요? 저기요? 안돼!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어디 가셨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순수 퍼클이 사실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배우시기를 좀 까다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셋업들도 충분히 연구되어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 쉽게 배울지에 대해서도 이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많이 옛날에 비해서 낮춰진 상태라가지고 많이 배우실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 그 로또도 일단 사야 당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한 걸음 걸어보자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니까 혹시나 퍼펙트 클리어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유가 된다면 방송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팔로우 후에 알림도 켜... 곧 트위치 망할 건데 이거 트위치 홍보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죠 트위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트위치는 아 트위치는 안 할게요 네 제가 처음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한국 퍼펙트 클리어 협회 서버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 퍼펙트 클리어 협회라는 디스코드인데요 이렇게 퍼펙트 클리어 질문이나 퍼클에 관한 대화 같은 것도 하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퍼클을 처음 배우셨든 어느 정도 하셨든 레벨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환영이니까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펙트 클리어 세계 1위 홀리파이어님을 만나봤는데요 재미난 것들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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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